다세형님, 다세형님. 내가 봤을 경우, 다세형님. 협찬 잘 받았네. 이거 왜 안 열렸나? 키는 어디다 꺼져야 돼요? 빽긴가 봐, 2차인가 봐. 2차. 2차는 4륜이지. 눈길이 아주 기가 막히네. 저 검둥이는 아주 자기 자리인가 보네. 자, 우리 이 동네를 어떤 동네인지 구경을 가봅시다. 야, 시골피 오랜만이네. 이게 뭐지? 원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인상 이런 건데. 그런데 뭐가 엄청 크네.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인가 보네. 진짜 오래 되시는데. 야, 장작을. 그런데 아직까지 저렇게 장작을 많이 심으나. 뭐 하시나? 아... 쪼고 와서 터질까 봐, 지금. 아... 아... 그래도 들어오니까 계속 있네요, 마을이. 집이 3대가 꽤 많은 것 같아. 야, 그러니 우리 그 원천상의 규모가 저 정도는 돼야 되네. 지금 저게 하나 있는 건데. 저게 소문 안 내게 해야 될 것 같은데. 자칫 맛있다고 소문나면 일을 너무 많아지게 되는데. 아... 걱정하지 마세요. 그 정도는 안 되는데. 그러기에는. 아, 야 이거. 야, 이게 뭐냐 여기는. 이게 뭐야, 강이야? 그런 것 같은데요. 강인데? 지금 눈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. 강이구만. 야, 이거 눈이 와서 강인 줄 몰랐어. 야, 경치는 왜 이렇게 좋니? 열흘 동안 이거 경치를 볼 수나 있나 모르겠다. 마음이 바쁘다. 경치를 담기에는 내 마음이 바쁘다. 야. 야, 이거. 우와, 너무 예쁘다. 야, 이거. 이거 눈, 발자국 우리가 이게 처음 내는 거네. 야, 이게. 강이 축이네. 기가 막히네. 어떻게 또 이렇게 눈이 와줘가지고. 어? 우와. 인성아. 야, 이런 데는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새해부터, 형님. 야, 경치가 너무 좋잖아. 둘이 이게 있기에는. 오랜 글렀어요. 아니. 아니, 이 그림은 이게 지금. 눈치 없게 이게 뭐야. 이렇게. 아니, 너무 예쁜데 이게 지금.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 낫잖아요. 형. 어쩔 수 없어. 이건 우리끼리라도 사진 찍어야 돼. 우와. 이게 약간 더 넓게. 나왔다, 나왔다. 달력 나왔다. 진짜 예쁘다, 이거. 나왔다. 많이 당겨지네. 10배도 당겨져? 그런데 이렇게 당겼는데 화질 엄청 좋네. 자연스럽게. 무슨 저거 옷 광고 같다, 야. 멋있다. 그럼 뭐해. 그럼 뭐하냐고. 좋아. 손이 시려. 가자. 여기 나중에 우리가 손님들 부를 때 구경시켜주는 약간 그런 포인트? 그때까지 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 딱 그때까지 눈이 좀 안 녹았으면 좋겠다. 이쁘다, 그런데. 이제 우리가 가게 가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. 이거 잠깐 나갔다 왔는데 우리 집 갔네. 우리 이제 짐을 풀자. 방을 형님 안에 쓰세요. 내가 안 했어? 네. 제가 왔다 갔다 하려면. 너무 잘하네. 자, 잘한다. 진짜 잘하네. 진짜 잘하네. 정말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? 진짜 잘하네. 정말 헛웃음만 나오는군. 저 검둥이는 들어올 거야 말 거야? 저 검둥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저 검둥이의 마음을 저렇게 앉아있으면 쟤는 열어달라는 뜻인 건가? 들어오겠다는 건가? 열어줄 볼까요? 검둥아 들어올 거야? 결정해, 양당 간에 식사해, 식사 검둥아 검둥아, 식사해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면 제가 지금 뭔가 사인을 주겠지 지금은 아닌 거지? 오케이 저 정도면 지금 아닌 거야 할 일 해?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도 난 여기, 여기 형님, 제가 사인을 보냈네요 아, 사인을 보냈네요 아, 쟤가 온다는 얘기구나 그치 오, 기가 막혀, 기가 막혀 들어와, 문 열어나? 어, 오케이 좀 추웠지? 그래 네가 집에 어딘지 제가 왔으니까 너도 이리 와 코로나 검사하고 싶을 거 같아 이리 와요 아, 거기구나 네 방이 오케이, 알았어 verification 아, 이거 jakby 4 5 5 5 5 5 6